네 안녕하십니까 마카TV의 마카입니다 지금 공문의 집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해 드렸듯이 이번에는 공문의 집에서 물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손님방이라고 있고 안으로 가면 공문의 집 있습니다 지금 공문은 제 사촌누나가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알바를 하려고 데려다 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좀 확대를 잘못했네요 지금 이렇게 공문회가 곧 우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이렇게 저는 여기가 공문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문회 알바하러 간 누나를 지금 꼬부께서 데려다 주셨습니다 뭔지 몰라 고도 고맙습니다 들어가야겠습니다 여기를 일단 이렇게 지켜보겠습니다 불을 먼저 켜겠습니다 여기가 공문의 거실입니다 이렇게 깔아 올리고 이 상태가 뭐입니다 제 얼굴이 나올 듯한 그 상태죠 안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태를 그냥 보이려나요 보이려나요 부엌 깜짝 놀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밖에 있겠습니다 그냥 밖에 있을게요 안으로 들어갈래요 좀 춥다 이렇게 깜깜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길을 다 외웠으니 다 이군요 여기가 지금 채워있었는데 여긴 하나 남아요 여기 부엌이에요 부엌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틀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일단 계단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단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촌년 방을 좀 타러 오게 보겠습니다 상당히 행복하게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타리 형도 알바라 고생하겠네 이따위 여기서 뵙겠습니다 사촌영방 오예스가 있습니다 오예스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면 우리 나쁜거죠 이럴수도 없을까? 이럴수도 안보이네요 제 얼굴이 공개됩니다 괜찮아요 여길 나갈게요 제가 누나가 오는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께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냥 여기서 올거에요 여기서 오겠습니다 오면 딱 들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쪽이 있거든요 저 집 하얀집 저쪽에서 나온 길입니다 6인 2층 여기는 다 뭐였더라 타락방 같은 그런 집입니다 아 공원의 차라 헷갈리네요 여기로 오면 공원의 차가 아니에요 여기로 와야 공원의 차입니다 모닝차에요 모닝차 그래서 모양을 알아요 제가 응 오 아까 진짜 런닝맨 트와이스 보고 나오는 중이라 진짜 오오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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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쫘차 쫘차입니다 쫘차 쫘차 보이시죠 보이시죠 고만들 재단 듣기만 됩니다 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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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쫘차 쫘차입니다 쫘차 쫘차입니다 쫘차입니다 난 들키지 않도록 중단을 해야합니다 깜짝 놀라게 이제 저 사촌이 형방으로 들어와서 고구를 깜짝 놀라 기도록 하겠습니다 누나를 누나를 누나가 올라갈거니까 형방이 들었습니다 하하 콩나 떨립니다 기대합니다 일단 멈출께요 제가 활짝 전 다만 발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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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겠습니다 깜짝 놀리킬께요 올라올까요? 기대합니다 콩콩 소리가 나요 깜짝 놀리키겠어요 내가 지금 상상도 못했을거에요 상상도 못했을거에요 상상도 못했을거에요 상상도 못했을거에요 곧 올라온다 곧 올라온다 곧 올라온다 곧 올라온다 곧 올라온다 올라올..올라올거 같아요 그래도 아직 올라오..있내엇 잊지 않네요 다행입니다 올라오면 딱 깜짝 놀랐겠습니다 오케이 여기 죽어도 안올라올거 같아요 그럼 제가 만약에 고무께서 전화를 하신다면 제가 전화를 받고 제가 여기있는걸 지치에게 하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전화내용까진 들어가지 않네요 이게 핸드폰으로 촬영하는거에요 전화가 오실거라서 그럼 나 저녁먹으라고 오케이 I love you 오랜시간동안 기다려야합니다 언제올까요 고무께서 아니 누나누나누나께서 하지마 겁나 ャiasm 참아닙니다 구독했으면 너무 dB먹니다 이제 속에서 통구가 있을거죠 안을 보이네요 눈을 열지 못할거 같은데 제 손이 있는데 제 손이 있어요 손ング conference 하도요 참아야됩니다 참아야돼 으흐흐흐흐흠 급히치 급히치 들똥을 하게 하세요 그래야 좀 제가 이 더운 곳에서 삽니다 겁나 더워요 이게 뭐냐 이게 뭐... 가스 그런거 안 들었는데 또 겁나 더워요 진짜 빨리 전화하시겠죠 오늘 온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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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발 안오네 안옵니다 제가요 사촌용 있는 방에 있는거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미리 이해기도 안했습니다 주작진자아닌다 레알입니다 레알 레알 주작이라고 하는싶은 왠지 많을까봐 미리 말하는것입니다 신데리나 리마블 뭐하튼 여러그레이더보카 사람들보고 사람들이 여러그레이더보고 주작이라고 합니다 저 진짜 레알 주작입니다 레알입니다 실전입니다 겁나 떨려 오면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진짜 안올것 같은데 안올까봐 그게 단점입니다 오케이 판타스틱 베이비 지금 말했습니다 고맙게 시장들도 났습니다 어쩔수없어 들통이 나버렸어 시 티비 앞에 있습니다 런닝맨을 일단 보겠습니다 와 진짜 소문들었습니다 갑자기 누나가 와가지고 개소문들었어요 여아 어 어 티비 Thrones 토파이신 탁 제가 좋아하는富 Naruto 사나 지내uro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옹 오어 오오오와호 오우오오오 South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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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verdade 14 진짜 깜짝났어요 숨었는데 소름 돋고 했습니다 부산의 밤을 숨은 아름다운 빛의 양형 마지막은 빛입니다 다 끝났나 봐요 복수도 안 했습니다 복수 치그드형 안마기가 있습니까 안마기 갖고 싶습니다 응 오케이 고모께서 전화가 오실 테니까 전 일단 TV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이 있는데 알사탕 1등 산하팀 열다섯개 2등이 종국팀 그리고 3등이 파란 옷 모모팀과 트와이스 모모, 나연, 정연이 있는데 1등 15개, 2등 10개, 3등, 아니 딱 5개가 있답니다 꼴찌가 지금 5개 있다는 거죠 꼴찌가 1등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아직 15개인 신한팀이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 이거 개못하는데 맨손잡고 사과 쪼개기 이제 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래서 전 아직까지 촬영 그만 꺼내야겠습니다 일단 저 잘 봤죠? 뭘까 실패했습니다 그냥 들통이 났습니다 아 젠장 네 그럼 이만 촬영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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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a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